가짜 뉴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는 모든 다른 의견 이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짜 뉴스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먹이겠다는 법무부의 법 개정안 추징 소식을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이견은 모두다 가짜 뉴스다. 다른 의견이나 주장은 모두다 가짜 뉴스다.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해 한 해가 가면서 글이나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검열을 하는 것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같다 하면 손해배상청구 운운, 명예훼손 운운 하면서 거소고발로 협박받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법무부가 9월 23일 날 밝힌 상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에 퍼져 있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한 군데로 몰아서 상법에 넣어서 일반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9월 28일 날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인이 고위 및 중과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손해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법상의 회사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적용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 개인 미디어도 포함시킬 것으로 봅니다. 만일 입법 예고한 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이 규정을 악용해서 신문사나 유튜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남발한 사례가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같은 법 개정의 이면에는 엄밀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다른 의견, 이견이나 반대의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을 강행하기 위함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그런 의도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입법 예고 계획을 법무부가 밝히면서 설명자료에 이런 이야기를 다합니다.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죽음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 문장으로 밀어보면 가짜뉴스는 허위정보를 전파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상법 개정안의 숨은 의도임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기검열이 심해진 상태를 염두에 두면 이 같은 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이번 상법 개정안의 진짜 의도는 기업이 아니라 언론사와 유튜브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는 법 개정안임을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홍석 법무부인 이공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그 해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자가 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권력이 원하는 정보 가짜를 판명할 수 있는 힘이 이들이 원하는 정보만 유통될 우려가 큽니다. 그냥 유통될 우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디지털 낯지법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디지털 낯지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부장판사 출신의 A 변호사도 비슷한 맥락에서 주장을 펼칩니다. 이제껏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자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군 휴가 논란 제보자 등에 대해서 가짜뉴스 의혹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법안이 도입되는 것이 과연 시위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김정만 변호사는 또 이렇게 지적합니다. 법은 개념이 명확하고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기사가 고의로 만든 가짜뉴스인지 개념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개념이 모호하면 목적을 가지고 남용될 수 있고 결국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자 도입은 장기 집권의 추구와 관련된 제도개편 작업이란 큰 그림 속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건으로 이해하기보다도 현재 집권 세력이 장기간 집권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접수하고 국회를 접수하고 그런 차원에서 언론사를 접수하는 또 언론사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는 그런 차원에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견, 다른 의견과 반대편의 입을 다물게 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려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도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이게 뭐야?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도대체 이게 법이야? 라고 일반인들이 그 피해를 피부로 느끼거나 자각할 때가 되면 이미 그때는 늦었을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나 제도의 설정 작업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법이나 이런 개정안들을 내세울 때는 절대 속내나 숨은 뜻을 노골조로 드러내지 않고 바깥에 다른 것을 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사람들이 미처 알아차릴 수 없게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이 바로 언론사와 유튜브 등을 바로 공격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사람들이 들여다보면서 이제 서서히 깨우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큰 힘을 갖게 된 것이죠. 상권분립이라는 것이 거의 형식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완벽하고 더욱더 강력한 언론통제를 위해 가지고 상법까지 고쳐서 징벌적 손해배상죄까지 도입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언론사뿐만 아니고 일부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유튜브들을 개량하라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언론사와 유튜브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반대의 이야기나 다른 의견에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체제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독자뿐만 아니고 시청자들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것은 언론사나 유튜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언론을 통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언론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을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늘 펼치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두 번째 채널인 또 새로운 채널인 GONG 공TV가 여러분들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을 통해서 공병호TV를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셨던 것처럼 또 다시 구독을 통해서 공TV도 GONGTV도 여러분이 힘을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9월 24일에 방송됐던 금태섭의 탄식 이런 세상이 되었구나를 보시고 김자희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선을 지키는 진보라면 얼마든지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기본이 돼야 하며 존경스럽게 합니다. 사실 금태섭 전 의원이 무슨 특별한 인물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헌법 제 1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선관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한때 동료였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좀 나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되고 선관위원이 중립적이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런 상식과 양식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사롭게 그렇게 무시되고 또 뒷단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억지와 막무가내가 마치 진리처럼 정의처럼 포장이 됩니다. 억지를 피우면 그 자체가 거짓이라도 진리로 둔갑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태섭 전 의원의 주장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금태섭 전 의원은 그냥 사실과 진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환기시켰을 뿐입니다. 헌법 제114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관위원은 정당에 가입해서도 안 되고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진리가 현실에서 구현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바랍니다. 김자희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시고 저는 그것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랫동안 후원해 주셨던 공병호 tv처럼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gong-tv도 여러분께서 구독하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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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